컬러가 완전히 산뜻해졌어요. 그리고 어떤 옷에든 무난하게 블랙 컬러나 아니면 그레이 컬러나 아이보리 컬러도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울과 실크가 50대 50%로 되어 있는 SS 시즌 돌아오면 정말로 인기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많이 찾으시는 숄스카프입니다. 그냥 얘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가볍게 두르셔도 좋고요. 그리고 지금 당장은 무난하고 밋밋할 수 있는 옷에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드릴 거고 아니면 여름 가서 여러분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쓰실 때는 차가운 바람을 얘가 좀 막아들이는 그런데 겨울용은 조금 두툼해요. 울의 함량이 더 높아요.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속 잘 쓰실 만한 이런 숄스카프는 울과 실크가 50대 50%로 비율 들어간 것이 지금 많이 쓰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저희 지금 종료 시간이 벌써 나왔는데 주문하시는 고객님이 많이 계시고요. 의류도 있습니다.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와 그리고 신축성 좋은 이 블라우스. 블라우스는 신축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마 보시면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들어서 만족을 하실 거예요. 이렇게 신축성 좋은 블라우스. 옷에 엉겨붙는 것도 없고 저희 수량이 많지 않아서 블라우스와 이 의류, 원피스는 아마 금방 매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.